실라면 툰밥 먹어보겠습니다 칼로리가 눈물이 나네요 이렇게 소스는 두 개 뭔가 이게 크림... 그거일 것 같죠? 안에는 이렇게 저건 뭐지? 물 되게 조금 났네요 어떻게 만드는 건지 아직 안 봤습니다 음흠 어머나 물을 버리는 게 아니야? 아 조금 끓눈물 끓눈물 부은 후에 성격이 급해서 휘저어줍니다 아직 1분 됐어요 아 뜨거 보면 물을 살짝 남겼어요 전 조금 소스가 잘박한 게 좋더라고요 전천분말부터 크림의 냄새가 납니다 후천분말은 약간 진짜 크림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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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손으로 비비기 힘드니까 비비고 올게요 뭔가 비비면서 든 생각이 면을 납작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신라면에 특색이 없어져서 그런가? 신라면에 특색은 사실 그 면은 신라면에 특색이 뭐지? 암튼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뽁뽁이 좋네 저 얼굴이 너무 쓰레기라 얼굴 가리고 신라면둔 근데 1분 1분 때 막 섞고 물 버리고 했는데 전혀 딱딱하지 않고 어 매콤하다 소스 방금 오 맵다 참고로 참 맵지 신라면맛에 까르보불닭 섞인 맛 맛있는데? 투운바라고 하니까 아웃백 투운바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 맛은 아니고 까르보불닭의 신라면맛 마늘이나 버섯이 꽤나 튼실해요 파도 그렇고 맛있습니다 맛있는데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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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